HLB 대표이사 진양군 오로지 NDA만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레바의 위상 변화와 이로 인해 진행되는 다양한 협업입니다. 글로벌 3상 종료 후 에스모에서의 발표를 계기로 저희 엘레바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엘레바의 급이 달라진 것이죠. 달라진 위상 변화를 피부로 실감할 만큼 글로벌 제약사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협업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NDA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그 협업들이 성공적인 계약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저희는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3상 결과 신약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고 에스모 이후 엘레바의 위상 변화라는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저희는 이러한 여권 변화에 기초하여 중기 비전과 단기 실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20년 올해가 HLB에게는 원대한 목표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확신과 확장이라는 전략을 수립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오로지 신약 하나만 보고 달려왔다면 올해부터는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의 성장이 과속화되는 다양한 실천과 성과가 이어질 것입니다. 즉 HLB가 지난 10여 년간 활주로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륙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배경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모든 전략은 형세, 즉 현실과 상황에 기초해야 합니다. 글로벌 신약 기업이 되겠다는 우리는 먼저 항암 신약 시장의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항암 신약 시장의 변화 우선 옵디보, 키트루도와 같은 면역항암제가 출시되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침투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약물들 간 병용 여법이 트렌드화되면서 경쟁과 협업의 속도가 무척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규 바이오마크나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즉 신약, 특히 항암제 개발에 있어서 실력과 노력과 인내만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지나고 있는 것이며 속도 경쟁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세 가지 무기를 확보하였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글로벌 항암 신약 열차에 탑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기초로 하고 변화를 기회로 삼아 가치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 실행의 결과로써 1, 2년 후에 돌아보면 지금 시점을 HLB의 원대한 목표가 시작된 해라고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HLB의 원대한 목표,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소식은 우리 HLB가 글로벌 리딩 바이오 벤처 기업인 미국의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를 인수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오늘 공시를 통해 간단히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IT사라고 하겠습니다. IT사 인수배경과 과정, 회사 소개, 인수목적과 기대효과, 인수 접근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IT사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6월 말에 논의가 일시 중단되었고, 9월부터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10월부터 국내외, 특히 미국의 제약바이오 및 허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실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수 조건 및 장기적 비전에 합의하여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최근에 전환사체를 발행하여 계약 실행에 대비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IT사는 2005년에 설립된 미국의 바이오 기업으로 확장성 있는 7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존스 호킨스 대, 듀크 대 등과의 독점 라이센스 기술 계약을 기반으로 면역치료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차세대 면역치료 핵산 백신 플랫폼 기술인 유나이트는 암, 알러지 등의 면역치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술로 인해 다수의 전문가 그룹이나 언론은 IT사를 이 분야의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IT사는 약 7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입니다.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파이프라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세대 면역치료 백신 플랫폼 기술인 유나이트입니다. IT사는 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여 알러지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IT사는 항암 신약에 전념하기로 결정했고, 아스텔라스의 2015년 이 알러지 치료제를 어프런트로만 총 3억 1,500만 달러의 라이선스 아웃을 했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는 어프런트로만 원화 기준 3,800억 원의 라이선스 아웃을 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사례로 꼽힙니다. 현재 IT사는 임상시험 중인 아스텔라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 성공 시 10% 이상의 로얄티 수익이 기대됩니다. 동물용 알러지 의약품을 일본의 제노학사에 라이선스 아웃했고, 현재 동물용 치료 백신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IT사가 현재 가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바로 악성 내종양인 교모세포종 치료제입니다. 교모세포종 내종양은 미국 내 암 상황률의 4위에 해당하며, 지난 20년간 신약 승인이 없었던 분야입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의 OS, 즉 전체 생존기간 중간값이 14.6개월이며, 5년 생존률이 5% 이하인 반면, IT사가 임상 진행 중인 후보물질은 임상 일상 결과 OS값이 40개월 이상에, 5년 생존률이 35% 이상으로, 기존 약물의 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데, 진행률은 80%를 넘어섰으며, 올해 안에 신약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혁신 신약으로의 허가 또는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 피부암, 위암, 간암, 방광암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IT사는 각 분야, 세계 최고의 인력으로 구성된 경영진이 리드하고 있고, 과학자문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매우 우수한 공정개발 기술력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IT사의 창업자로 대표이사인 윌리엄 헐 박사는, 생화학 박사로서 일렉트로 뉴클레오닉스 등 여러 제약사, 연구소에서 20년간 HIV, C형간염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 개발에 헌신해온 생명공학 전문가입니다. 헐 박사는 존스 호킨스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IT사의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이끌었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알러지 치료제를 아스텔라스에 기술 수출하기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입니다. IT사에 대한 각종 전문기관의 평가, 주요 임직원과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의 성과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목적입니다. IT사를 인수한 첫 번째 목적은 앞서 확신과 확장이라는 전략에서 말씀드렸듯, 리보사라닙의 후속타로서 확실한 성과가 가시권 내에 있는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리보사라닙의 특허가 사실상 2034년에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이프라인의 다양성 확보,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하나의 약을 개발하는데 십수년이 걸리는 것은 주주 여러분도, 저를 포함한 임직원에게도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회사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특히, IT사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구축한 존스 호킨스, 듀크, 하버드, 플로리다 대학과 같은 세계 최고의 인력과 네트워크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HLB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파이프라인과 네트워크와 R&D 경험을 한 번에 확보하는 것, 이것이 IT사의 두 번째 인수 목적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파이프라인과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IT사는 1년 내 제2의 엘레바, 아니 엘레바를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혁신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IT사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엘레바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함으로써 상호간 성장 잠재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의 효능, 즉 신약의 가치입니다. HLB가 검증된 항암신약이라는 명성을 가진 리보세라닙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두 가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HLB가 리보세라닙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 합병으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리보세라닙 하나뿐이라는, 즉 원프로덕이라는 한계였습니다. 이 때문에 리보세라닙에 관한 사소한 낙성농어만 퍼져도 저희의 가치가 쉽게 흔들리는 상황에 자주 직면했습니다. 강력한 신약 후보물질임에도 그와는 별개로 원프로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였던 것입니다. 이번 IT사의 인수로 원프로덕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오 부문에서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수준의 사이언티스트들이 대거 합류함으로써 파이프라인 간 시너지는 물론 신약 개발의 속도가 더 붙을 것입니다. 알러지 치료제의 상업화를 통한 로열티 수익과 특히 올해 안에 결과가 기대되는 뇌종양 치료제가 HLB의 가치와 위상을 크게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인수조건입니다. HLB 및 우호 지분이 우선적으로 IT사의 총 지분율 52% 이상을 확보할 권리를 갖습니다. 두세 개의 상장사가 저희 1차 투자에 우호 지분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진은 5대5로 구성하되 캐스팅 보트는 HLB가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HLB의 의사결정화에 있는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IT사를 나스닥 또는 코스닥의 IP화할 계획이며 동시에 현재 가시권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써 HLB의 실질적 기업가치가 확실하게 커질 것입니다. IT사의 인수로 HLB의 파이프라인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확장됩니다. 이처럼 HLB는 세포치료제, 표저강암제, 면역강암제라는 파이프라인의 다양성과 가시적 성과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살피기 위한 IT사의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구글을 통한 검색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분간 회사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 기사와는 별개로 유튜브를 통해 저 또는 담당 임원이 직접 그리고 상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 IT사와의 협상 개시 10개월 만에 성과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인수라는 기쁜 소식을 주주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되어 저 또한 기쁜 마음입니다. 추후 HLB 2020 원대한 목표, 그 시작이라는 비전에 걸맞는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